성 simmer. 허윽 바퀴벌레가 뭐라고 저렇게 날래라? 뭐가 무섭지도 않고만 뭐. 너 혼날래. 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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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이 아무것도 없는 공부방을 예쁘게 꾸며보자! 꾸미는 거라면 나야 자신있지? 흠! 흠! 나보다 잘 안다 보자. 꾸미기 위해 나는 멋진 거미줄이 필요하지! 헷! 싱! 쌀종이를 어떻게 거미줄을 만들겠다는 거야? 잘 입으라고 헷! 세모를 접고 한 번 더 접어주고 또 접어주고 한 번 더 접어주면 그림을 그린다 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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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된다고? 이대로 잘라주면 가위를 쓸 땐 조심조심 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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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별치니 거미줄 완성! 헷! 와우! 진짜 거미줄이 됐어! 이번엔 더 큰 걸 만들어보지! 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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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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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 헷! 이걸 이제 꾸려볼까 하잖아 뿔! 점점 더 큰 걸 만들어봐! 아 знаете? 와우 오! 마음에 드는군! 좋아! 됐다 해! 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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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에 드는군! 여기도 하나 더 걸어야겠어! 헷! 헷! 내 친구 씽이지! 음! 나도 예쁜 사진 걸어야지! 음! 이쯤에 걸어주면? 어우! 마음에 들어! 또 걸어보면? 이쯤에 걸어주고 음! 좋았어! 헷! 음! 역시 가랜드는 박쥐지! 헷! 음! 박쥐를 붙이다니 너무 이상해! 어! 살아있나? 오! 날개가 움직인다! 우와! 아하하하! 색종이 박쥐지! 하하하하! 헷! 후! 나도 예쁘게 벽을 꾸며야지! 음! 역시 무지개야! 음! 마음에 들어! 무지개 어때? 너무 예뻐? 무지개를 좋아한다면 좋아요를 눌러줘! 좋아! 좋아! 와우! 고마워! 이제 횡한 책상을 꾸며줄거야! 책도 올려놓고! 필통도 넣고! 대왕 연필도 올리고! 조명도 올려주고! 음! 뭐가 빠졌지? 음! 아! 장난감이 없잖아! 장난감 친구를 만들거야! 접어주고! 또! 접어주고! 접어주고! odi inn jq 와우! 문어 됐어! 안녕! 나 문어 친구야! 헤헤! 깜찍! 숙제가 많군! 정말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안되겠다! 싱! 도와줘! 싱! 도와줘! его 가авлив다! 그럼 seu 기계 ! 고마워! 빨리 가. 뭐가 해? 야! 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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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익! 좀 도와달라고 했잖아! 헤이! 이 빈 공간을 채워줄 곰돌이 인형을 풀어볼까? 곰돌이 인형 풍선? 그 납작한 종이가 풍선이 된단 말이야? 장연너지! 짧아! 발대를 꽂고! 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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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음! 귀여워! 오! 풍선이 인형이 됐다니! 정말 놀랍다 헷! 가벼워서 벽에도 잘 붙어! 붙여주면! 와우! 완성! 음! 나도 귀여운 애완 인형이 있지! 뿌! 애완 인형? 뭔데 뭔데 귀엽겠다! 짠! 내 거미 친구 해! 으! 진짜 털까지 달려있어! 징그러워! 말이 심하군! 우리 귀여운 애완 거미 앞에서! 음! 방금 예쁘게 꾸몄으니까 파울이 해야겠어! 예! 어? 이게 무슨 끔찍한 소리야? 어? 어? 너무 무섭잖아! 으! 내 연주가 못돼서! 헷! 나도 내 방을 멋지게 꾸민 기념으로 연주하는 거다! 헷! 뚝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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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뚝뚝! 뚝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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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뚝 어? 충전기네 왜 내 건데 너가 충전하냐? 내꺼 오퍼라고 그래 알겠어 어? 그런데 천일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환자기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적이는 새처럼 지적이는 새처럼